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합니까?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서 지갑과 키를 던지고 컴퓨터에 발가락을 얹어서 컴퓨터 켭니다 근데 이러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바! 신지에 타라! 털컥! 충격! 이렇게 컴퓨터 켜집니다 참고로 광고 아니구요 이 제품은 무선입니다 오늘은 알리의 꿀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리에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미 뜯어봤어요 알리의 이런 비닐에서 오는 거 아시죠? 비닐을 뜯고 나면은 안에 딱 버튼 사이즈만한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박스 뜯고 나면 본품과 송신기 딸랑 두 개의 구성품 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범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에바 머리통이 그려져 있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어인지 한문인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인류 보안 계획인가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이 안전 뚜껑을 열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는데 이 버튼은 클릭감이 있고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냥 단순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고 중간에 쇠 같은 부분을 넣고 색상 구분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대비 매우 품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 13000에 샀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송신기능 PC에 직접 연결하시면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편집에서 자 이 부분은 기존 파워 스위치에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랑 Y자로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PC 파워 스위치 연결하는 부분 메인보드에 거기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두 개는 전력 공급선이거든요 USB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력 공급하는 부분인데 거기 꽂게 돼 있습니다 이거 두 개야 아마 익숙하실텐데 USB에 언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고 전력 5V를 공급하는지 모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자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착해서 이 수신기가 PC 속에서도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얹어 놓고 쓰셔도 되고 양면 테이프를 후면에 붙여서 선정리를 잘해서 반대편에 넣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놓고 이 버튼 누르면 인트로처럼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내부 구성이 궁금해서 뜯어보고 싶거든요 나사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나사는 그냥 십자드라이브로 평범하게 되어 있어요 꽉 조여있지 않아서 풀기도 매우 쉽습니다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전원을 충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전 포트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뚫어서 충전 포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냥 깡통입니다 플라스틱 통 상단에 모든 게 붙어있겠죠 테이블 타입을 묶어놨네요 이 부분은 좀 조잡한 것 같아요 속을 뜯어보면 위에 기판이 있고 여기 전력 공급하는 쪽으로 보이니까 사실상 밑에 부분을 뜯으면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당겨 볼까요 자 뜯었는데 배터리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곤란하네 어디까지 뜯어야 된다는 거지? 더 많이 뜯어야 안에 배터리가 있나? 아니네요 여기 수은전지가 보이네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이에 수은전지가 보입니다 이 수은전지 반대편에 밀면은 빠지게 생겼는데요 이걸 눌러서 배터리 빼고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끊고요 맞죠? 제가 지금 쏴야 되니까 뜯지는 않겠는데 전지 교체 방법은 매우 쉬워 보이네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쓸데없이 뜯은 겁니다 다시 닫아주고 이제 여러분한테 연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립은 분의 역술인데 잘 안들어가네요 메인보드를 챙겨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연결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위치에 조립을 해야 되는데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전원 연결하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이게 수신기인데 이 수신기 선이 두 가닥 나와 있을 거예요 Y자로 나와 있는 선 한 가닥 그리고 한 선으로 되어 있는 선 한 가닥 이 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력 공급선입니다 이렇게 두 개 분리되어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USB 포트에 꽂게 되어 있어요 USB 포트 보시면은 핀이 아래 5개 위에 4개거나 위에 5개 아래 4개일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짝이 안 맞아요 보면 빈 핀이 하나 보이죠? 여기 잘 안 보실까봐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핀 하나가 빈 게 보이죠? 맞죠? 핀 하나가 빈 게 눈에 보입니다 이 빈 부분이 검선이 꽂혀야 됩니다 검선 검선 이 빈 칸 위에 있는 쪽 그러니까 좀 더 잘 보여드리자면 자 위에 4개 밑에 5개 혹은 위에 5개 밑에 4개 둘 중에 하나의 스타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빈 칸 옆에 있죠? 빈 칸 바로 옆에 검선 꽂으시면 됩니다 빨간 선은 같은 라인의 마지막 끝부분에 꽂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옆에 똑같은 USB니까 보면 티날 겁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검은색 하나 마지막 끝에 여기에 빨간색 하나 그럼 전원 공급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파워 쇼터가 날 수 있는 버튼 키 쪽에다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요선 연결하면 됩니다 요선 이 부분을 보면 위에 4개 밑에 5개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있고 보드에 따라서 요구성으로 아니면 길게 다른 것까지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 적혀있거든요 PW라고 저 PW가 파워를 뜻합니다 네 보이죠? 리셋 바로 위에 파워라고 밑에 2개는 리셋이고 그 위에 2개가 파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이 없습니다 쇼터 나오면 켜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2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이 상태로 쓰시면은 기존 전원 버튼은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애완동물이나 자녀분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자꾸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기존 전원 버튼 연결되는 선을 뽑고 이 수신기에 연결하시면 무선으로 내가 이 버튼으로만 전원을 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Y자로 연결돼서 하나 더 나와있는 수핀이 있을텐데요 이 수핀이 기존 기존 파워선에다가 연결을 딱 하면은 기존 파워선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한 타입이 됩니다 뭐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허리 구부리지 않고 전원을 켤 수 있다 아니면 원격에서 한 10m 밖에서도 켤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저는 정말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기회에 한번 알리에서 단돈 13,000원에 할인 안하면 2만원이더라구요 구매해서 연결해 보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알리 꿀템 리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많은 꿀템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호응 없으면은 오늘 영상으로 끝이고요 여튼 물러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그럼 감사드려